꼬깔콘 이거요. 꼬깔 모양이라서 이름이 꼬깔콘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이게 나파리지. 왜 꼬깔입니까? 소리가 나는데! 아니 지금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. 손에 끼워 먹는 우리 30년 스낵의 역사입니다. 대한민국에 이거 딱 하나예요. 전 세계 나파리 이렇게 생겼어요. 전 세계 나파리. 꼬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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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깔. 소리까지 맛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. 꼬깔입니다. 나팔! 꼬깔. 투표 결과는 롯데꼬깔콘.kr에서 확인하세요. 롯데꼬깔콘.